Q. 정국의 연기 성진 씨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? 저 라디오하고 연기하고 연기 보여줘요 하지만 이런 거 하지마 짤 논다고 우리 공항에서 봤잖아 보여줬잖아 제가 공항에서 봤잖아요 책임져 책임지라고 책임져 책임지라고 잠깐만 진짜 좋았어 진짜 괜찮았지? 감정선이 좋아 나 진짜 감독님이 눈빛 연기 진짜 좋대요 아니 성룡씨가 감정선이 좋아요 진짜 그 감정이 있나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다섯 명이 다 연기쟁이들이네 그렇네 연기쟁이들 연기 엄청 요즘에 연기하다 보였네 보여주세요 한번 책임져 책임지라고요? 상대 역을 해주세요 뭘 책임지라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자세를 했어요 그 정도로 완전 심각한 상태예요 완전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대사가 책임저로 끝날 정도가 아닌데? 아 일단 대사가 근데 그 뒤로 또 있어요 그 뒤로 또 있어요 자 갑시다 자 신원 뒤에 더 있는데 자 take one 자 take one 나 책임져 책임지라고 하세요 자 take one 잠깐만 잠깐만 서야 돼 서야 돼 내가 그럼 형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? 네 나는 야 자 성종이 원샷이니까 내 뒤통수 벌려야 돼 아 나 지금 오격서 나오는 거 아니지? 네 아세요 아세요 나 take one 만들죠 갑니다 카메라 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내가 책임져 잠깐만 명수 간 거 같은데?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야 김감독 김감독 야 명수 빨리 와 야 김조감독 조감독 조감독 어디서 조감독 자 빨리 올게요 야 조명 들어오고 조명 뭐해 자 뭐하냐 잠깐만 잠깐만 야 아저씨야 자 성종씨 분칠 잠깐만요 여기 땀 한번 닦고 갈게요 야 야 반사판 제대로 닦아 반사판 반사판 기름 찢어져요 기름 야 코 옆에 피지 피지 짜고 갈게요 자 take one take one 네 카메라 롤 야 진짜 해? 야 잠깐만 야 야 나 책임져 책임진다고 봐 어 괜찮아 야 뒤에 써볼 거 지워줘야죠 자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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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귓밥 좀 파고 갈게요 귓밥 이런데 어떻게 연기를 해 맞아 카메라 배우님 감정 잡으신다 조용 야 야 성종이 옆에 백대 백대 당황스럽다 아 근데 지금 가면 발령이 다 자 take one 너 있습니다 take one 머리가 짧은 순간 원래 자 시간 없어요 자 하나 둘 셋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이 환자 죽였잖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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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좀 다시 해볼게 자 다시 가겠습니다 take two two 이제 할게요 자 take two 롤 자 take two 자 take two 자 one two 액션 책임져 책임지라고 당신이 있잖아 내가 뭘 했는데 당신 나한테 딜려 씌었잖아 이 새끼야 아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자 take three 잠깐만 자 take three 아니야 이거 진짜 집중해서 그래 집중해서 그래 회사 집중할게요 책임지라고 말해 성종이 매니저 나와라 대본 좀 보여줘라 야 잠깐만 무현이에 대한 속마음이 나와서 잠깐만요 성종씨 화장실 가서 침 좀 뺏을게요 침 너무 보였어 형 나한테 이 새끼야 내 대사가 있어 어 그냥 마음으로 해줘요 기분 나쁘게 오케이 기분 나쁘게 자 내가 먼저 그러면 대사 다 좋게 가면을 올려줄게 자 봐 액션 이성동씨 네 수술 잘못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죽었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뭐를 아 다 드릴게요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take five take five 야 이거 오늘 안에 찍겠냐 이거 아 됐어 지금 좀 주문해 아 이게 에너지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원샷 한 번 더 갈게요 원샷 원샷 시작 원샷 시작 나 몫일 수도 있는데 자 원샷 한 번 더 갈게요 카메라 앞에 원샷 시작 원샷 시작 원샷 시작 얼굴 안 나오는데 원샷 시작 원샷 시작 원샷 시작 원샷 시작 원샷 시작 갈게요 네 책임져 갈게요 어떻게 발령비 카메라 롤 액션 이성동씨 네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책임져 책임지라고 오케이 컷 오케이 자 다음 씬 들어갈게요 다음 씬 다음 씬 누드 씬 들어갈게요 줄이 벗어 벗어 빨리 벗어 시간은 딱 아니야 키스 씬 도 있어 키스 씬 여자와는 와야 돼요 키스 씬이요 자 이성준 씨 양치하고 갈게요 어수 아key 구겨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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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현이 형 셔츠 한 번만 내려주세요 자 여배우님 오셨습니다 여배우님 머리 여배우님 여배우님 오셨습니다 여배우님 오셨습니다 여배우님이 너무 없겠는데요? 뒷샷 잡고 갈게요 자 갈게요 성정식 걸리고 키스신입니다 가까이 와서 달콤한 말 들어가요 뭐 있었지? 가까이 오세요 야 T자 줘라 T자 이거 있어 이거 있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장난쳐봐요 그럼 내 뱃살은 뭐야 한 번만 더 입을 맞춰봐요 아니야 그거 안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키스해줘요 한 번만 더 장난쳐봐요 확 심정지 시켜버릴테니까 그리고 입술 들어갈게요 각도 맞춰주시고 한 번만 더 모였는데 기억이 안나네 아마 이렇게 할거야 이렇게 딱 해서 한 번만 더 장난쳐봐요 확 심정지 시켜버릴테니까 그리고 이제 딱 해요 아 근데 달콤한 씬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아니 아니 달콤한 씬인데 화가 아직 없어졌어요 한 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약간 달콤한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촬영할게요 엄마 너 장난쳐봐요 엄마같이 날아간다 지금까지 엄마같이 날아간다 지금까지 이성종씨의 발령교수 이성종씨의 TV로 와주세요 SBS로 와주시고 지금 제가 아마 좀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요 아 좋았어 괜찮았죠? 아 성정이 연기 잘한다 이제 근데 형 여기 다려야 될 거 같아요 와 성정이 연기 이제 진짜 진정성이 있다 야 메소드다 이제 근데 제가 눈빛이 좋대요 너의 칭찬에 영혼이 없대 왜 이렇게 연한 것 같은 거야 너 메소드 연기에 눈빛이 거의 매도사급이었어 매도사급 희드라 어, 거지. 내가 악마야, 악마. 좋았다, 좋았다. 눈 마주치면 거의 얼드라. 나? 얼어? 아, 내가 얼드라고. 진짜? 매두사급이라서 네가. 제가 근데 눈을 잘 마주쳐요. 성종이에게 있어 연기란? 연기란 나의 인생? 인생. 나의 인생의 진리? 진리. 삶이다. 삶인 것 같아요. 삶이다. 네, 삶인 것 같습니다. 미드나잇 라디오 웬트 중에 인생의 진리. 네, 있죠. 미드나잇. 미드나잇에서 또 나오죠, 인생의 진리. 네, 인생의 진리죠. 성종이에게 있어! 라디오 V.E.A.S. 연기. 하나, 둘, 셋. 저는 라디오. 지금은 라디오 DJ가 너무 좋기 때문에 행복해요. 이렇게 가수분들을 만나고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께 힐링을 줄 수 있다는 거죠. 연기를 포기하지? 연기는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. 잘하지는 않지만. 잘하지는 않지만. 포기하지는 않지만. 잘하지는 않지만. 포기 안 하지.